도망을 안가냐? 왜? 사슴이 제가 곱쳐서 그래요 아 그래? 네 톰슨 우리야? 아니 아니 헬기 쌌어 아 톰슨 보인다 OK AK도 있던데 톰슨이랑 같이? 네 AK랑 톰슨이랑 같이 샀어 4타임 올 수 있나? 갈 수 있지 어 얘 기절인데 어디로 갔지? 한 명 헤드 반사 다운 나 이 반사 시체 좀 먹을게요 아 걔 나한테 맞은거야 야야야야 길가사랑 P14 O1442 아 아 뭐야? 아 핵이다 어디야? 다시 가? 반사 들고 나왔는데 아니 어차피 그건데 활로 한 번 빼고 가 저 AK 저게 핵이야? 어 이게 핵이야 3레벨치가 필요해서 어 방복 있다 어 방복 있다 어 방복 있다 57 설산 쪽 따라오지 길가로 온다 저거 봤다 100개 다운 컴포넌트 쪽으로 나 붙고 있다 응 컴포넌트 쪽으로 나 붙고 있다 퓨즈 퓨즈랑 오수수 한 20개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어디로 간다 걔 아 나 누웠어 에어필드 핵은 아닌데 아 히트에 히트 두 번에 헤드인데 안 누웠어 히트 5 남았는데 말타고 내꺼 먹고 있다 가고 있어 응 말타고 내꺼 먹고 있어 니 죽은 위치 대충 봤어 Q14쪽이었지 네네 담벼락 쪽이야? 네 담벼락 쪽 버스정류장 쪽이었는데 지금 내 시체 아마 빨고 있을걸 말타고 빨라 왔거든 풀무장이야 얘 미니콥도 타는데 아 미니콥 어 왜이래 아 얘 렉 걸려 4대 4대 5대 나이스 나이스 디진비 디진디진디진디진비 아 나 렉 걸려서 서칭이 안됐어 나 기절상태 나 가고 있어 에 뭐하노 저 루프 조심해야돼 엠 방향 루프집 아니여 루프집 아니여 루프집 아니여 5단 방향에 큰 바위 하나 있거든 아치 바위 아치 바위집이야 아치 바위집이야 루프집 바로 밑에 루프집 총 먹었나 네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치 바위라고 전신주의 옆에 아치 바위는 아니고 삼각 바위 하나 있거든 존나 큰 바위 하나 어 나 누웠 누웠어요 어 넷시 최초 네 확살 다운 다운 나이스 지코 형 기절? 응 아니 아니 확살 꽂아 와 나 말 타고 오는데 왜 소리가 안들리지 버그 말 말 버그가 있어요 파이슨 어디야? 에 나요 걔네 집 들어가는 거 다운 나 맨몸으로 붙고 있어 내 시체 쪽 응 헬기 소리 나 안 와 오케이 내 시체는 내가 먹게 네 저기서 스프레를 띄는다고? 일단 좀 형 조심히 보죠 응 식생이 너무 많아 어깨 하나 보인다 흰색 뭐 확인 방복도 있고 말 기준으로 왼쪽 왼쪽이 그거 바 바 그 방복 지금 말 타고 가는 애는 그쪽에 AK 오케이 오케이 완전 백도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측으로 해서 오케이 오케이 나 없다 생각하고 니 혼자 한다고 생각해 네 네 네 바로 앞에 킬 반수 다 받았어요 어 봤어 드시면 돼요 네 네 흰 다 다 적중 얘 식생사이 들어가서 잘 안보여 얘 빠질데가 없는데 이친구 존버타고 있나보다 저 트랜야드 담벼락이 있어요 격자라인 반소가 형입니까? 어 나 돌빡이 붙는거 잘랐어 우리쪽으로 붙어 형이 그냥 산바리쪽 옆에 있는 정류기 방 쪽에 있으면서 뒤에 쪽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산바리쪽으로 붙을게 일단 풀무장 하나 쓰러져있는거 보이거든요 어 아 저한테 뒤졌는데요? 풀무장 저한테 뒤졌어 아 그래? 퀴 관리 안했어 그럼 내가 아까 니 교전했던데 그걸로 푸시해볼게 그 형이 담벼락 좀 먹어주세요 외벽도 안깔려서 그냥 외벽도 안깔려서 그냥 그거 해야되거든요 밀어야 되거든요 아예 일단 풀무장 하나 먹었어요 하나 길가에 있어 그 헬기 있던 자리 밖에 우리집 활 활 밖에 있어? 방복 밖에 있어 밖에 어디 정확하게 방위를 말해줘 지금 에어필드 쪽으로 가고 있어 확인했어 잡았어 오케이 멀어져 가까이 가면 총소리 멈춘다 개같은 새끼들 벽이 측면 그 터렛집이 붙어있다 터렛집 측면에 벽이 찰싹 붙어있어 아 확인 하나 다운이야 나이스 그 혹시 핵쟁이 새끼 바디번호 알 수 있음 혹시? 잠깐 내가 볼게요 네 어 헤드에 히트 마지막 3037이거든 12842 3037 아 핵쟁이 죽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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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4지 1284 네네네 어 맞아 핵쟁이 죽였어 어 내가 가볼까 한명만 가 한명만 가 내가 갈게 터렛 조심하고 터렛 쟤들은 안싼 어 꼬레기 잠깐만 얘 핵쟁이 죽올게 내가 아니야 얘 핵쟁이야 하아 헤드 맞춰서 에핵쟁이 죽였어 아니 터렛 헤드 존나 안 보이네 형도 그거 갖고 오지 그쵸 지금 뒤통수는 안보여요 집 뒤에는 렛게잇방송 간다잇? 간다잇? 네네 안보여요 어디였어요? 아니 이거 터렛 터렛? 터렛? 그거 터렛 없는 쪽으로 가서 벽에 붙으면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돌빡이로 와서 할게 터렛 병신새끼 핵 가만히 있었던게 핵 기능 건드리고 있었나봐 그 핵쟁이 시체쪽에 AK 다시 왔거든 걔도 다운 시켰어 오케이 오케이 죽였거든 형이 다운 시킨거야 터렛이 다운 시킨거야 터렛이 다운 시킨거야 세미로 네발 꽂아가지고 죽였어 나이스 킬까지 뜬거 확인했어 그걸로 커맨드 뭐야 톰슨 났다 톰슨 톰슨 났어? 어 죽었어요 형? 나 다운이야 지금 걸어서 온다 걸어서 밑에서 온다 나 바로 올게 20초 아우나 소비탄 맞았어 일단 먹는거 다운 시켰어 16초 도전 헐 퍼딩 얼마나 걸려 4시점까지 한 바로 앞에 보인다 20초? 10초? 아 쟤 앞에 포커싱 professionals 있는데 어 누구? 뽀랭? 지금 루프 뽀랭 내 시야 각이선 안나와 야 시체 먹었다 시체 먹었다 아 뭐야 4대 막았는데 안죽었어 아 까비 오케이 시체 먹었다 자 톰슨 5탄 좀 줄래 형 있으면 5탄 없어 29탄 소이탄이랑 그런거 같아 어 얘네 어떻게 붙었지? 터렉이 스토노 아니야? 집 그런가? 코렉 2명인거 같은데 지금 이제 빠질까? 탄빼고 있거든 걔 잡으면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잡으면 만약에 아 잡으면 먹을 수 있죠 내가 죽었던 위치에서 잡으면 근데 집이 그냥 쟤네 집인가? 쟤네 집인가봐 안싸 쟤네 집인가봐 쟤네 집인가봐 쟤네 못싸 임보 거리있으니까 못잡겠지 병신새끼야 아 괜히 푸쉈어 아 식생때문에 안보여 형 뒤로가 뒤로 뒤로가 이따 하나 다운 형 직선으로 가지마 일부러 식생끼고 있어 난 너 거기 숨었어 어 하나 잘랐어 병신새끼 식생 안깨면 넌 뒤져 새끼야 병신새끼 핵을 쓰면서 저렇게 몸을 사리는거 봐 네 내 앞에 AK 형 4대 형 4대 4대 야 3대 막았는데? 아 럭샷 떴 아 디스탄서 떴나 보다 아 진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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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태어날께 어 빨리 와 디스탄서 진짜 심각하다 핵징이 지금 우리한테 포커싱인가? 응 나 맨몸으로 왔어요 내 시체 먹을께 이 새끼 시체 지키고 있어 아 맨몸 하나도 안 아프죠? 에임보 싸구레라서 토그가 AK 해줄게 아니 뭐 그거 들어와 봤자 필요 없을 것 같아 AK 지금 렉도 심해가지고 저 비비던거 맞아 비비던거 그 혹시 나한테 그 집에 가서 그냥 형은 응 그걸 그거 해줘 그 오탄좀 갖고와줘 오탄? 어 형도 무장해서 오고 핵 존나 못쓰네 이 새끼 아 두 발 떴네 디스탄서 핵 핵징이 트와이스 두대 렉타야 뒤에 톱스 세대 형 죽었어? 나 다운 상태 오케이 오케이 핵징이 친구 백도어 왔네 응 느낌 쎄갖고 뒤에 봐봤는데 잘했어 잘했어 기어서 오더라 이 새끼 핵 아니면 백도밖에 할 줄 모르네 오 살.. 오 형 살았다 이거 하나 줄게 자자자자 핵쟁이 푸시했을 수도 있어 아니다 푸시 안했다 핵쟁이 위치 어디? 아까 네가 죽었던 시즌 금방이야 아 오케이 친구꺼 벗겨갔네 일단 한번 무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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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없어 얘 개새끼가 일부러 식생끼고 절대 안나와 하다보면 이렇게 집 앞에 뭐 원신새끼들이 많이 꼬이지 퍼드 샷다 3개 봤나? 여기 넣어놓은거 예 봤습니다 여기 워너쑤가 지금 이 녀석이 룻기 에잌 루ースキー 오 뭐야 윈 arrival Charlie Charlie 이 집 털자 이 집 털자 뭐라고? 이 집 털자 올 오픈 왔어 문 달게 여기가 더 많이 나왔다 뭐라고요? 여기가 더 많이 나왔어 둘이 세이브하고 와 나 집안이 있을게 둘이 세이브하고 와 둘이 숲 필요하나 형? 숲? 한 박스 이상이야 안 필요해 아 오케이 저렇게 많아요? 한 박스 하고도 만 박스 정도 채운 걸로 알고 이제 올라와 보잖아 밖에 빨리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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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팔타 한 더 챙겨갈까? 아니 헬로? 헬로? 루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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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훗 다 바아이 다 바아이 마 이 원어 쑥 가 플렛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나 쥐 원어 쑥 가 블렛 예 예 뭔 놈이야 씨 에이 오케이 쉬었다 빠까 저기로 가보자 불안한데 저기는 볼트를 잘라야 될 것 같은데 NW 볼트랑 지금 AK랑 같이 있거든 근데 AK 좀 ㅈ같이 쏘는데 이상해 간격 이상해 저런 저렇게 쏘는건 힘들지 개못하거나 핵이거나 루프야 루프 아 루프 루프 맨몸인거든 싸우고 갈까 아냐 일단 오른쪽으로 와봐 붙었다 잡았어 루프 총 뭐였는데요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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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도 외벽 있잖아 집 끼고 싸우는 것 같아 삼각가 바위 밑에 있었거든요 집 바위 밑에 오케이 오케이 어 외벽 외벽 하나 깔린 곳 있어 헬기 바도 옆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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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안 깔리니까 도로에 안 깔리니까 아이씨 아이씨 제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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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벤 당한거 아니야? 잠시만 누워있는거 같은데 어 누워있다 누워있다 아냐 다른걸로 뭐야 아 세대박한다 그거 다른 애 너 헤드 맞았지 어디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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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뒤 바위 거기 있었어요 아 이거 뒤로 좀 빼야겠는데 네 다리티 안좋은거 같아 누워있는게 누워있는게 죽어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네 죽어있는거 같아 맨몸이던데 흑인 맨몸 지금 루트하고 뺀다 어 뺀다 어 아 지금 루트하고 있다 어 핵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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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헤드 하나 핵쟁이 한대 아 야 뒤에좀 잘 봐줘 나 핵 피좀 어 아 나 누웠다 아 아 같이 누우면 아 반소도 나 때리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 너 외벽 있잖아 외벽을 좀 쳐 갈래지 니가 맞으면서 외벽을 치면 당연히 먼저 죽거나 그러지 외벽을 좀 치라고 내 외벽있다고 말했지? 있다고 말했지? 외벽을 왜 안쳐 에이킹이 너 아니지 네 나 죽었어? 네 빼요 그냥 나 격자야 지금 뭐라도 좀 맞춰보면 좋은데 조용히 해봐 아 이 새끼 직생 존나 끼네 아니 에임봇인데 정면상 아 송알 없다 땄어 일단 병알 비벼줘요? 안 넣어서 고마운상 네 róż 나오 해봄 좋 제가 화장 우리 와야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일곱대를 맞아도 안죽는건 말이 아니지 일곱대를 안죽는건 말이 아니지 응 응 응 응 아 좋은거네 형 땀 뿌릴거에요 아냐 기다려봐 응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위로 그냥 치고 올라와 치고 올라와 AK 하나 뿌릴게 자 그냥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일로와봐 이거라도 이거 오타는 좀만 줘 약간 별로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너 썼어 손순도 있어서 나도 있거든 우측집 조심하니까 그냥 정면으로 가면 돼 이거 존버 조심해야돼 올라가 올라가 그냥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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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때 말하세요 어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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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뒤졌어 죽였어 네 왔던 길도 다 봐야된다 클리어? 어 내가 뒤에 훈련장 뿌릴게 자 키트 뿌려놨어 총 안 뿌렸죠 총은 안 뿌렸어 얘 반소의 뽀렉이였어 어 그래서 불쇄하는 것 같아 봐봐 이쪽으로 오면 좀 조용하다니까 야 오른쪽 발소리나 길가에서 길가 150 지금 진행하는 방향 1시 방향 파머 같아 파머 조심해야 된다 여기 그냥 아예 외벽에 붙어버릴게 어 있다 있다 하나 떨어지켰어 하나 떨어지켰어 어 오케이 나 렉걸려서 패드 맞았어 나 볼게 아 나 죽었어 살리는 중 응 지금 먼지로 있어 응 살렸어 야 외벽 V자로 쳐 그냥 야 안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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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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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뒤로 가줄게 잠깐만 킥빨고 있어 킥빨고 있어 킥빨고 있어 어 어 킥 옆 다 빠 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 오케이 나 킥좀 빨게 숲에서 나 킥빨고 어 백업 오는거 맨몸 원신 두번짤랐다 내가 어 저 언덕백이죠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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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있어 바위 바위 240 바로 아래 바위 커피캔 아 확인 확인 아 커피캔이래 그 분홍색깔 커피 아 아니네 안먹어 보이지? 쏠게 네 하나 둘 셋 한 대 막았어 음 진다 어? 왜 이렇게 안맞지? 난 좀 먹었어 내가 여기 있을테니까 형 위로 올라갈래요? 그럴라고 다운 얘 피관리를 안하는데? 어 그런거같아 왜 그 생각은 못했지? 셔더 닫고 나왔지 네 다 닫았어 톰슨다운 안 먹을게 어 반수하나 S 방향 자켓 설상 자켓 아 확인 빨간색깔 쏠게 하나 둘 셋 그치 넌 넌 너무 멀어 나한테 가잖아 형 없다가 안 보여 야야 바로 앞에 붙었어 MW 발소리났어 언덕 쪽이야 내가 여기 지켓 내 뒤에도 발소리났어 방봉이야 뭐야 두명이지 내 뒤에도 발소리났어 일단 나 올라갈게 내 뒤에도 발소리났어 얘는 파샷 야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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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집집집집 집 옆에 나도 글로 갈게 공격 폴멍장다운 센터집 센터집 부식된것처럼 정육이 있는곳 음 방봉도 있다있죠 어 거기있어 정육이집 쪽 이거 루프도 조심해야되거든 그리고 왼쪽에 260에도 반소소리났었어 언덕 아오케이 빠지는거 봤어? 혹시? 못봤어요 두대밖에 못맞췄어 왼쪽으로 돌았다 그거 보고 빨리 빠져야돼 밥 못먹어볼게 왓츠 방복하나 온다 60방향에 그 산릇 벤치 있는 곳 아니다 아니다 애니방향 바이디 다운 헬기 정면 어 포킹 와 나 실화 이거 잡는건데 하아 오마이갓 야야 온다 온다 집에서 낙하있다 한명 나 여기 있을게 방복 포타임 포타임 근데 살아있어 아직 집 뒤에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집 포식집 나 왼쪽으로 내가 LK 견제해줄게 최대한 포타임 아 여기 샷각이 안나오는데 위에 하나 왔다 AK 하나 다운 나한테 안와도 돼 안와도 돼 하나 더 왔네 첨순 다운 첨순 다운 그럼 이 톰슨이 올라온거일거야 아마 아까 구실집 붙어있던 애 아 개 안보여 계속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안나와 움직이질 않아 하나 더 왔네 야 이거 빼야돼 집에서 소리났어 그 트랜야드로 갈게요 망로집 어 트랜야드 트랜야드 개춥네 스크랩 스크랩 미니콥터 미니콥터 200 하나 더 하나 헤드 하나 헤드 스크랩 안반데 야 떨어지는거 봤냐 안 봤어 그게 어디로 왔냐 그게 어디가지 쭉 갔어요 쭉 갔어? 네 떨어지는거 먹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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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떨어졌지 안 찾아볼게 아니 아 멈췄네 일단 그거 먹고 있어봐 어 떨어지는거 정확하게 못봤는데 하나 헤드 더 다운 어 찾았다 찾았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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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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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줘야돼 먹어줘야돼 뭐인데 꽉 찼어 오케이 너 먼저 세이브하고 와 어차피 저거 저 저새끼 뭐야 미니콥터 시태도 먹어야돼 예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일단 황만 챙겼거든 오케이 이거 황부어 맞냐 에랄 헤엥 계도야? 제맛 계도야? 뭐여여 뭐고뭐 여기있거든 여기 어허 지금 발소리난다 여기서부터 난다 거기있다 어 더블헨트 오케이 죽었어 킬소리났어 킬소리 응 그 다음에 그럼 원 원 투다 원 원 투 응 응 다시 한번 올라가오겠어 나 위에 볼게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네 한곳도 다운 끝 끝 끝 온 여기 다 정리 됐어 지금 루프만 정리하면 돼 상자 루프 정리하면 상자 먹을 수 있거든 이거 LR LR 사비거든 내가 한번 따 볼게 내가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 지금 나 치고 한 대 맞았다 나 오케이 왼쪽 각 조심해야 된대요 응 오른쪽 한마리 왔다 방복 방복 내가 푸시 못해 LR한테 맞아 가까이 있는거 잡아줘 내가 견제해줄게 지붕 응 트와이스 두대 앞에 앞에 위 방복 잘랐어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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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M2 형 어? 상대가 하나 먹고 빼야해 야 왼쪽 왼쪽 각 왼쪽 각 왔어 발소리나 발소리 발소리 으아 못들었어? 그냥 먹고 빼야 해 어 못들었어 나는 너 기절이야? 아니 아예 학살이에요 아니 뭐 먹고 못빼 이거 그냥 가요 그냥 내꺼 먹지마 그냥 가 아예 못들었구나 아 상자 모을 수 있었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루프도 거의 한둔에 맞고 가는 피였거든 아 이거 외벽 깔렸으면 살았는데 안 빨리더라 잔해 때문에 안 깔리잖아 우리 집에서 하나 간다 뛰는 손이 났어 아 떳배 잔해 아 죽었어 아 왜? 팀이네 AK 푸쉬했고 같은 팀이야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 뭐지 왜 안 서둘고 나가면 될 것 같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나 일단 무작정 나왔어 응 아 아 아 아 아 두 명이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두 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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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팀이야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어디야? 확인했어? 2x1집 뒤 2x1집 뒤 2x1집 뒤 장사갖고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왼쪽으로 돌고 있어 아 잠만 왼쪽에 방목 하나 더 있다 걔가 돈거야 아니야 아니야 얘네 3파전이야 지금 아 아까부터 보였던 애들 우리 턴집에 있다 아까 레이드에 어 방목 하나 다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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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무 시스템 먹어 어딘지 알지 풀무? 네네네 어 이 앞에 발소리야 두 명? 어 이쪽으로 왔다 어 끊어도 돼 아 지금 아 가게 안나와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나 죽었어 아 하나 다운 얘네 소위탄이야 조심해 갱노가 아니야 다운 아니야 아 어 둘 다 다운 아 그래 쌀피어 죽었나 둘 다 가고 있어 아 소위탄 놀라 아프네 아 네 거시체는 안 건드렸다 야 뒤에 두 명 붙었다 니가 왔던 길 그대로 우리 어디 올라왔던데 140 자리 잡아야 돼 니가 왼쪽 가게에서 샀어 내가 오른쪽 돌게 이 바위 기점으로 두 명이야 방복 두 명이었어 그냥 오른쪽으로 둘 다 갔다 오케이 소리 안 준다 얘네 야야야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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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 일단 하나 다운 단폭나무 뒤 응 하나 다운이고 하나 더 있어 한명은 집 넘었잖아 한대 한대 더 나 알갈 나도 알갈 나이스 얘 뺏고 맞았어 조 대 한대 맞았어 그러면 이제 딸팩에 쏴 돼 넌 넌 난 해커라 외벽 있지? 외벽 깔린다 나 오른쪽으로 갈게 조심해야돼 니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애들 죽이거나 걔네 죽었을 때 그쪽 집에서 빼고 보면 니가 뒤치기 맞아 아랫 네 소음기 뺀다 네 둘 다운이야 그래 나 외벽 썼어 샷다운 보이는 거 없는데 뭐야? 네 두 대 맞았거든 바위 뒤에 있지 바위 뒤에 있어 숨어있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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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 나 어떡하지 니가 먹어줘 나 인벤이 안되는데 아 나도 안되는데 나 옷 같은 거 다 버리고 옷 버리고 킷이 킷만 챙겨 킷이랑 탄 총 좋은 거 있으면 챙겨보고 아 왜 졸라 많다 뭐 있는데 아 나 컴파운드 보고 맞았어 컴파운드 보고 응 어 어디서 사진 날라왔는데 바위 뒤쪽인 것 같은데 위치하긴 한데 아래 있네 아 아래에 너 위에 보고 있어 내가 볼게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돌을까 돌을까 응 응 이따 두 명이야 이따 두 명이야 맞아봤어 오케이 일단 대충 네 훑어볼게 방복 안챙긴다 네 네 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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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침낭 씹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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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있게 흠 흠 음 한 칸 남았어요 가고 있어 지금 한 10초 20초 키포족하면 말하면서 꺼내 얼마 살려줘 앞에 외벽 깔면 돼 외벽 없어 안 있어 2번 2번이 있어 2번 안 되면 어쩔 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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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발손이 났어 아 나 죽었어 잡았어 아 집 집 신경 써 집 붙은 거 같아 붙은 거 같아 사플 잘해 장전 그만하고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살짝 뒤로 뺐다 야야야야 집 옆에 있다 집 기준 오른쪽 집 기준 오른쪽 집 기준 오른쪽 집 기준 오른쪽 오케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방북이야 오케이 오케이 어 방북 시스텐 내가 바로 아야야 하나 더 하나 더 걔 어딨어? 필드지? 네 피체부터 먹으면 안될까 형? 아니야 애키 먹었어 얘꺼 오케이 오케이 나 죽었어 오른쪽 오른쪽 똑같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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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이제 뒤 신경쓰고 침낭 많아 침낭 많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빨리 와 야 외벽쪽 외벽쪽 너 죽었던데 너 죽었던데 슈퍼마켓 그거 기준으로 오른쪽 하나 더 있어 그거 기준 오른쪽 아 오케이 일단 빨리 와 여기부터 신경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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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애키 먹는 것까지만 도와줘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냥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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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랬고? 됐다 다 먹었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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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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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집 앞에 꼬라박았네 문턱 아니라 침낭 쩜 Soy Radio 갑자기 와 블랙 박스 무캉 청 votre awi 바로 밑에 사람 아라라라라 그냥 지나가서 앉아 레이드 안해 퍼대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레이드 하는 것 같아 너 외벽 몇 장 있냐 한 장이요 한 장밖에 없어 뭐야 뭐야 터지는다 한 장밖에 내려 한 장 더 줄게 뿌려놨어 자리 잡아 알아서 엽 너 때리는거야? 아뇨 쏜거 아냐? 나 쏜거야 근데 존나 못맞잖아 트리플 앱 다운 트리플 앱 다운 아 나 누웠어 아 뒤치기에 이렇게 왔어 노 아우 시에 내 시체목 있다 노 아 아 아 아 있어? 뭐야 이거 아래 어 어 아 아 아 아 바로 왔죠? 오 아우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나한테 돌? 긁으면서 오는데? 일단 하나 다운해요 하나 다운 어씨! 아 하나 남았네 핵 아닌데? 핵 아니라고? 샷은..샷은 걔 병신인데? 나 AKS는 3명 다 잡았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뒤졌어 아니야 그게 헬기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위치 대략 알고 오지 아니 나 오른쪽으로 돌았잖아 내가 긁는다는 건 핑 차이 때문에 긁는다고 생각했나봐 핵 같진 않은데? 샷이 잊지 않는 건가 상태는akukan partners transcri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